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우리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대한 총평 영상입니다. 우리 4월 14일에 시행된 4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배워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보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4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배워갈 점 잘 배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문항에서도 우리가 약점으로 체크되는 부분이 있거나 내가 이 부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피드백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게 연습하도록 합시다. 일단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다 같이 한번에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항 자체에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3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풀만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3월에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 3점짜리도 빡빡한 게 있었고 4점짜리 또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4월 모의고사는 풀면서 조금 느꼈을 거예요. 실제로 객관식 4점짜리도 9번, 10번, 11번, 12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공부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머지 조금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부분들 또한 크게 생소한 문항까지는 없었다. 선택과목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내가 기출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했다면 어? 여기 뭔가 기출 냄새가 나는데? 정도의 느낌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못 느꼈는데요. 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잘 풀었다, 자신감 얻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빡세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알고 있는 문항들을 빠르게 풀어내서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한 걸 통해서 나머지 어려운 문제의 시간을 쏟는 연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수원수트, 그리고 선택과목 전부 다 기출 냄새가 많이 나는 문제들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출 공부가 제대로 되었나? 라는 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시험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문항들, 또는 어려웠던 문항들 있잖아요. 4점짜리 전문항에 대해서 해설강이 올라가니까 꼭 보고 공부해 주시고 찝찝하게 풀었다라는 것 또한 전부 다 보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4월 모의고사는 당연하게도 성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한테 부족한 점이 뭐였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수능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아, 방향성을 조금 이제 수정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얻어가는 가장 큰 목표가 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이제 수능날까지 계속 올라가셔야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수능날까지 그래도 조금은 긴 시간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전에 조금은 단기적인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현장에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6월 평가원. 이제 6월 평가원을 목표를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기적인 목표가 6월 평가원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나오는 시험이 이제 6월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수학의 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수학원과 수학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거든요. 무엇을 걱정하지 않냐면 당연히 수원수투는 전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할 거라는 거 알아요. 공부는 해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전범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하게도 그에다 하는 기출문제 다 풀어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선택과목. 이게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이 딱 절반 정도까지가 범위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래 일단 6월 평가원 잘 봐야 되니까 딱 6월 평가원 범위까지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6월을 잘 보기 위해서 절반 정도까지 공부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끝까지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도 6월 평가원이 단기 목표인 게 맞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수능까지 가셔야죠.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많은 친구들이 6월 평가원에서 나의 약점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3 때도 6월 평가원 개망했어요. 6월 평가원 개망했다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없을 수 있구나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헛된 공부였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빵꾸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채워야겠다. 라는 피드백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6월 평가원 범위에 맞춰서 딱 선택과목을 절반만 했어? 그런데 6월 평가원을 망했어? 그럼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앞에서 부터 차근차근 가겠죠? 그러면 6월 평가원부터 수능 때까지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선택과목 뒷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 말이 즉슨 실제로 6월 평가원 이후에 수능 때까지 그 선택과목 뒷부분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수능날 내가 뒷부분에 다는 기출문제 제대로 풀지 않고 들어가는 수능장에 들어가는 친구들 정말로 많을 수 있어요. 시간 있을 때 우리는 수능이 목표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선택과목은 끝까지 공부해놓자 시간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경험을 지금 직접 쌓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제가 만약에 현역이라서 정말로 시간이 너무 없고 내신 공부다 그리고 수원수트다 그리고 선택과목 앞부분도 제대로 안 뒤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거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 공부 나름 열심히 해왔어. 그리고 한 여기 정도까지 했어. 여유가 조금 있어. 그러면 뭐 하시자고? 수능 범위까지 끝까지 공부하시자고.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UR평가원이 목표인 건 맞지만 수능날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힘들지 않게 하려면 지금 미리미리 공부하자. 알았죠? 그래서 사흘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기는 하지만 문항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배워갈 문항들 많이 있었으니까 꼭 해설강의 보시고 피드백 해주시고요. 우리는 UR평권 그리고 수능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그럼 해설강의 보고 열심히 공부해주시고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